롤이, 라이스, 롤이 아 이거지! 싸워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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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자 아프리카 분들도 안녕하세요 하지만 아프리카 방송은 없는 관계로 인사를 이제부터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방송은 예 요즘에 아프리카 방송할 그게 안되서 하여튼 아프리카 분들, 유튜브 분들 안녕하시고요 오늘 해볼 제 미니게임 미니게임은 스시입니다 스시 예 초밥을 만들어라 이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때 만화책으로 봤던 미스터초밥왕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려 합니다 이거는 외국 유튜브 그 외국에서 제작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거 유튜브 넘어갈 수 있고 트위터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드신 것 같아요 예 만드신 것 같고 하우투플레이어 야 하여튼 한번 오늘 진호의 미스터초밥왕 아아 초밥초밥 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 한번 넘어봅시다 어 야 뭐야 야 벌써 손님이 들어왔어 뭐야 뭐야 뭐 달라는거 얘는 노리 로즈노리 노리 로즈 노리 좋아 이렇게 버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초밥을 줍니다 자 얘는 위에 영어로 써있죠 마키 마키는 어딨어 무슨 마키야 뭐야 루카 라이스 노리 로즈 라이스 노리 뭐야 로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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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구나 놀이 라이스 로 오케이 저기 아저씨는요 뭐세요 얘 준거였는데 라이스 잠시만요 뭐야 이거 라이스 로즈 라이스 라이스 노 뭐야 아 로 라이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니다 손님들 들어가세요 기다리세요 자 하나 더 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라 로즈 어 야 부족해 뭐 뭐 뭐 뭐 필요해 라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너 밀린있네 이거 아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손님 손님 갑니다 아 뭐야 너 노리 로즈 노을이 노을이 로즈 로즈 노을이 자 손님 갑니다 일단 할게 마스 어 재료가 없어 재료가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그리고 어 잠시만 아 저기 아아 로즈 잘못시켰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 우리 손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맛있는 초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손님들 이렇게 가시면 아 지금 개망했습니다 예 라이스 끊기 때문에 노을이 노을이를 끊어줘야 되는데 됐어 어디보자 아 이거 이게 좀 어렵네 라이스 노을이 로즈 라이스 노을이 로즈 좋아 가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오 우리가 라이스 로즈 라이스 로 라이스 먹겠고 맛있게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이거 같아 내 기억으로는 하나 둘 셋 맞을거야 로가 없기 때문에 로를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아 이거 볼 필요가 없는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뭐야 여기 설마 재료가 잘못 남겨놓게 되는건가 노을이 오케이 됐고 얘는 이루카가 라이스 노을이 로즈 라이스 노을이 로즈 라이스 노을이 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사 놀이 아 놀이 라이스 놀이구나 놀이 라이스 놀이 오케이 어 손님 됐습니다 라이스 아 라이스 많은데 놀이를 받아야되는데 자 그 다음에 손님은 손님은 라이스 로 라이스 네 라이스 로 라이스 이제 좀 속도가 붙죠 진호 진호 이제 붙습니다 쏴바 쏴바 놀이 라이스 놀이 이거지 쏴바 쏴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자 라이스 놀이로 라이스 놀이 로 오케이 어 손님 밀린다 또 아 손님 잠시만요 라이스 라이스 놀이 로 어 오케이 놀이가 없죠 놀이가 놀이가 없기 때문에 됐고 어 뭐야 아 내 점수 32점이래 아 어 좀 어려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어 어 아 이 사람이 한글보는거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판 더 어 좀 어려운데 충전되고 자 손님 들어오십쇼 자 이륙 라이스 놀이 로 됐고 그 다음에 오리카는 라이스 로즈 라이스 로 라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속도 빨라 라이스가 없기 때문에 라이스가 뭐지 계란인가 아닌가 아 몰라 야빨 이거 뭐야 아 돈이 없데 아 그 다음에 라이스 로 라이스 라이스 로 라이스 로 라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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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뭐 드릴까요 손님 아 손님 이거 드릴까요 노리 로 오케이 로 로 로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 로 로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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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도 없어 손님 맛있게 드시고 싸봐 드릴게요 싸봐 싸바를 이거 줘 싸봐 싸봐가 오케이 아 반대다 아 미친 아 반대였어 아 이상한 똥똥이 건드렸다 아 아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리근 어디지 라이스 로 라이스 레이스 오케이 라이스 로가 없다 로 로가 없어 로 로가 없어 로로로로로로로로로 로 오케 아우 지금 주잖아요 손님 어 그냥 인성벌에서 그냥 라이스 놀이로 라이스 놀이로 아 뭐야 오케 됐다 그 다음에 군 놀이로 로더..놀이 노 노 로받고 와 인성버서 저거 손님 아아 개방했다 노리 로 노리 로 노리 아니 저기요 손님 아 만들어주잖아요 너무하시네 와아 와 너무하시네 그냥 와 라이스 노리 로 라이스 로리 로 라이스 됐고 오리 카드 라이스 로 라이스 로 라이스 내 재료로 자꾸 씹힌다? 됐고 오케이 먹고 그 다음에 아 아 망했어 노리 라이스 라이스 주세요 라이스 주세요 손님 라이스 주세요 라이스 주세요 라이스 급합니다 잠시만요 들어갑니다 초밥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저 공쿠가 놀이 아 놀이가 부족하구나 아 쓰레기냐 아 망했다 어 놀이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라이스 놀이로 라이스 놀이 노 로 로 아 맞드냐 그리고 이루가 라이스 로 로 로 라이스 로 로 오케이 아 재료가 너무 부족하다 라이스 놀이 놀이가 없구나 놀이를 받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유루카가 라이스 놀이 노 아직도 라이스가 없어 라이스 놀이 놀거 알고 유루카 라이스 놀이 노 아 노가 없어 노가 노가 없기 때문에 아 28점 더 못했어 아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걸로써 위닝게임 미스터초바바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 내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한번 맵 다운로드 링크드릴테니까 한번 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1.8.1이기 때문에 어 정말 괜찮고요 아이템을 큐로 버리셔 버리시고 버리셔야지 초바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하여튼 여러분들 이걸로써 진호의 미니게임 미스터 초바바 초바바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족구대 부탁드리구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